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 어린이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세이브 더 칠드런 미국 사무총장 캐롤란 마인스는 성명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숨진 오스카 알베르토와 그의 딸 발레리아의 사진은 고국의 폭력과 극단적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망명한 가족들이 겪는 위험한 여정을 여실히 보여준 참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또 비위생적인 시설에 구류된 어린이들은 수년 동안 트라우마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명백한 아동권리 침해이며 인간 존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 이 비극은 정치가 아닌 아동의 삶에 관한 것이라며 편가르기 대신 아동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.